마지막 과목이네요. 5과목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시스템 구축관리 쪽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해가 필요한 부분보다는 거의 대부분 암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챕터 정보통신의 기초입니다. 같이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션 정보통신 정보통신이 뭐냐 정보처리가 가능한 시스템 간에 전기적인 통신 회선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 걸 정보통신이라고 해요. 말이 어려운 건 아니죠. 정보처리 기능은 물론 변환, 저장, 통신 처리 기능이 통합된 형태의 통신을 정보통신이라고 한다. 그리고 데이터통신이 별도로 나와있네요. 정보통신 범주에서 컴퓨터 기술만 딱 빼면 데이터통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현재 시대는 대부분의 시스템이 컴퓨터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와 정보, 지식, 지능 순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각각 구분을 먼저 해보죠. 자료는 관찰, 측정 등을 통해서 수치가 수집된 걸 자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는 이 데이터를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공, 더하기 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지식은 정보가 누적돼서 명확하게 인식되거나 이해되는 개념들, 그런 것들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지능은 이 지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단말 장치가 있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데 사용한다고 쓰여 있고요. 입출력 제어, 송수신 제어, 오류 제어 등을 할 수가 있다. 그 단말 장치의 기능이죠. 다음 신호변환기. 생성한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서로 변경을 해준다. 서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모뎀, DSU, 코덱, 텔레폰 등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뎀이 이걸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변조와 복조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모뎀인데, 어쨌든 데이터 신호를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로 서로 바꿔준다. 변화를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통신 제어 장치. 컴퓨터의 처리 속도와 이 모뎀의 속도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를 조절해준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통신 시스템 구성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참고를 해보시고요. 아직 문제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방금 봤던 신호 변환기. 신호 변환기가 여기 위에서는 뭐였죠? 여기, DC이죠. 이거를 같이 한번 볼게요. 종류별로. 일단 모뎀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공중전화망 등에 접속되는 장비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DSU, 기존의 디지털 데이터를 목표 전송망에 적합한 신호로 변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적합하게 변환을 시킨다고 되어 있죠. 공중, 여기는 데이터망이라고 써있네요. 여기는 공중전화망이고요. 코덱,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PCM 기술의 대표적인 예의다. 텔레폰은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키는 장치라고 써있죠. 아날로그를 아날로그로 빠르고 멀리 전송하기 위해서 음성 대역의 낮은 주파수만 높은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을 해서 전송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각각 소리를 구분만 잘할 수 있으시면 돼요. 다음은 모뎀의 신호 변환 방식입니다. 이게 총 4가지가 있는데, 한번 차이를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진폭 편의 변조입니다. 진폭의 크기만을 다르게 한다고 써있어요. 여기 0을 보시면 이만큼만 위아래로 출렁이는데, 1은 엄청 크게 출렁이고 있죠. 이 폭을 보고 구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엔 주파수 편의 변조. 주파수라는 것은 각각의 주기에 얘네들이 얼만큼 요동치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동치냐 아니면 이렇게 요동치냐의 차이인 거죠. 요거 두 가지의 차이, 여기 보이시죠. 다음은 위상편의 변조인데요. 위상편의는 각도나 위치를 다르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고요. 0 같은 경우에는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죠. 요 차이를 보고 얘가 0이다, 얘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아래 높이차, 진폭, 그 다음에 좌우 빈도, 주파수, 그 다음에 방향 바뀌는 게 위상, 이렇게 알면 되겠죠. 하나 더. 진폭 위상 변조라는 것도 있네요.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폭과 위상을 변조해서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속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이네요. 진폭과 위상을 혼합했다. 그래서 신호의 가짓수가 훨씬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송 속도, 용량은 PSK보다는 빠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가장 빠르대요. 그리고 통신 속도 단위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조 속도랑 신호 속도 나와 있죠? 식 나와있는데 한번 참고하시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전송 용량하고 식 나와있는데 아마 식만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안 나오든가 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지금 비중이 적어요. 출제 비중이. 다음은 DSU의 신호 변환 방식이에요. 단극 RZ, 양극 NRZ라고 있어요. 단류, 복류 이렇게 있네요. 입력 데이터가 1이면 전압을 주고 0이면 전압을 주지 않는 방식. 가장 단순한 거죠. 양전압과 음전압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한다. 그래서 단류죠. 그 다음에 양극이에요. 입력 데이터가 1이면 양전압을 주고 0이면 음전압을 주는 방식이에요. 0전압을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죠. 전압을 주지 않는 게 아니라 양전압을 주든가 음전압을 주는 방식이에요. 다음은 바이폴라. 0은 전압을 주지 않고 1은 양과 음을 교대로 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이 확실히 되죠. 맨체스터 하나의 펄스폭을 두 개로 나눠서 1과 0을 반대로 구성해서 사용한다. 이제 반대 구성 두 개로 나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론을 자세하게 개념을 실어서 비유를 들어가며 설명을 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출제비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서로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그 다음에 서로를 구분할 수 있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덱이네요. 코덱은 변조, 복조 단어를 앞글자를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순서 나와 있습니다. 변조 순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복호화, 옆화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씩 설명이 되어 있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볍게 보세요. 표본화 샘플링은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를 주기적인 간격으로 표본값을 구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기적인 간격으로. 이 간격을 좁게 하거나 넓게 하거나에 따라서 샘플링 크기가 달라지는 건데요. 어쨌든 주기적인 간격으로 구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양자화는 표본화한 표본값을 정수화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죠. 표본값을 정수화한다. 실수형의 표본값을 정수가 되도록 반올림해서 PAM 신호로 변환을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까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부호화입니다. 양자화된 표본 펄스의 진폭값을 디지털 신호인 0과 1의 조합으로 변환하는 단계 부호화는 0과 1로 변환하는 단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복호화는 수신된 디지털 신호를 원래의 신호로 복원하는 단계라고 되어 있죠. 다음은 여파와 저역 필터기를 통과시켜서 약간의 일그러짐을 원래의 신호와 비슷하게 복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송 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노이즈가 생겨서 문제가 생긴 부분을 보완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필터니까요. 마지막으로 PCM24 TDM과 전용선 용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역시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PCM 방식을 기반으로 한 실제 기술 장비라고 되어 있고요. 음성의 최대 주파수 대역을 보호대역을 감안해서 4000Hz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표본당 비트수는 8비트고요. 표본화 이론에 의해서 최대 주파수가 4000Hz이므로 2배를 표본화하면 8000개의 표본이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표본상 속도는 1초를 8000개로 나눠서 0.00012초 정도가 된다. 125μs예요. 음성을 전달하기 위한 전송 용량은 8비트 곱하기 8000개 해서 64000bps 즉 64kbps가 된다고 되어 있죠. 표본을 4배, 8배로 늘리면 실제 음성과 유사할 수 있지만 용량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하나의 통신회선을 24사람이 동시에 음성을 전달하는 기술을 PCM-24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보시면 돼요.